안녕하세요. 나라장군 두음보살 입니다. 자살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거에요. 자살기가 제일 큰 죄에요. 아주 큰 죄를 짓는게 자살기에요. 자살한 사람들. 자 이제 자살기를 소위 이제 악기라고 해요. 이 자살기를 죽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 죽은 사람이 비닐을 만들어서 죽게 하든 환청도 들리고 자꾸 죽게 만드는게 자살기거든요. 그래서 그 자살기보다는 우리는 악기라 그래요. 원안기보다 더 무서운게 자살기에요. 악기라 그래요. 원안기는 내가 그냥 한이만큼 원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야. 근데 자살기는 내 생목숨을 끊었단 말이야. 그래서 자살기는 빙의를 잘 만들고 사람의 목숨을 자기들 목숨처럼 자꾸 끊어놓으려고 해요. 그리고 이 귀신들은 술을 많이 먹으면 신과물에다가 술을 막으면 그때 빨리 치고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쫙 이 환청도 내가 비관하는거지. 나는 죽어야 돼. 이제 시키는거야 그게. 우발적으로 죽는거지. 술 한잔을 먹었든. 자식도 자살하게 되면 꼭 부모도 형제도 자살하게 만들어.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절대 안돼. 아무래도 공인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정말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울하거나 어떤 자살기에 쉬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을거에요. 그렇죠. 그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거에요. 그리고 또 이게 매스컴이 또 문제에요. 자 우리가 연예인이 누가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누가 하나 죽어가지고 매스컴이 막 나오잖아요. 우울증으로 죽었다 뭐해서 죽었다. 그게 사람 그 마음을 동요를 시키는거야. 아 쟤도 저렇게 괴로우니까 죽었구나. 그럼 나도 죽어야지. 이거는 내가 죽고 싶어서가 아니야. 그냥 뭔가가 있잖아. 자기가 자꾸 죽어야 된다는 그 체면수를 걸어버리는거야. 이 자살기들이. 그렇기 때문에 그 매스컴에 내 주위에 누가 죽으면 나도 죽고 싶은 생각 따라 들잖아요. 근데 이 매스컴에서 그렇게 괴로우면은 그런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두는거야. 근데 이 집에 분명히 보면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윗대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약 먹고 가는 사람이 누구든 자살기가 있어요. 거의 80%가.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거는 함부로 하는게 아닙니다. 그냥 천당도 하늘도 못 올라가요. 악기로 떠돌 수 밖에 없어. 그리고 자살한다고 그랬었잖아. 모든게 다 끝나는게 아니야. 내 식구들한테 정말 나쁜 짓을 하고 가는거야. 그러니까 자살 같은 거는 개똥밭을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